참새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임원심륙지 포향지 서유구 식품세계초 자가축방이라고도 합니다. 원문 파손하고 여의고 양기가 쇠약한 것을 치료합니다. 참새 새끼 5마리를 보통 먹는 방법으로 잘게 썰어넣고 술 한 업을 넣고 잠깐 삶고 물 두 큰 잔 반을 넣고 접착 한 업을 넣어주고 쓴다. 익을 무렵에 총백과 어미 등 양념을 넣어 익으면 공복에 먹는다. 조리법 1. 참새 새끼 5마리를 보통 먹는 방법으로 잘게 썰어 볶는다. 2. 술 한 업을 넣고 잠깐 삶고 물 두 큰 잔 반을 넣고 접착 한 업을 넣어 죽을 쓴다. 3. 익을 무렵에 총백과 어미 등 양념을 넣어 익힌다. 3. 심장 4. Круг 4. 펄 5. 슈 feels 5. 슈 geography 5. 슈